네 오늘은 시제 챕터에서 유닛 두 번째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혹은 여기서 이제 진행 시제가 더 들어가면 요게 이제 시제의 끝판왕이죠 끝판왕들이라서 조금 어려운 시제고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과거 완료는 이제 현재 완료에서 왔지 그래서 사실은 과거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를 이해하면 너무 쉽습니다 좀 현재 완료와 유사하거든요 현재 완료와 비슷한데 비슷하다는 얘기는 경계 완결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야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알겠죠? 근데 비슷한데 기준 시점만 변경된 겁니다 기준 시점이 과거로 변경 자 이렇게 메모를 해두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생님이 잠깐 그림을 그려줄게 우리 지난 시간에 현재 완료를 했죠 그러면 현재 완료의 기준은 현재가 기준이야 현재가 기준이고 어떤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던 이 사이에 일어났던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거를 우리는 현재 완료 우리는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야 현재가 기준이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고 지금까지 그 전에 완료됐고 근데 과거 완료는 기준 시점이 과거입니다 어떤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과거까지 영향을 미쳤던 경계 완결 이걸 바로 어떻게 쓰냐면 우리는 head 플러스 pp라고 과거 완료 시제를 써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느낌을 이해했어요? 과거는 과거 이전부터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계 완결이에요 그걸 말로 표현한 게 과거의 어느 시점 이전에 완료됐거나 그 이전에 완료됐거나 아니면 그 시점까지 이게 과거 시점입니다 과거 시점 지속되었던 일을 나타낼 때 쓴다 맞죠? 그래서 쓰는 공식은 여기서는 have 플러스 it이라고 나왔는데 더 정확히 하면은 동사의 pp 형태죠 과거 분사 형태죠 그래서 뭐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이해해봅시다 자 이제 경계 완결 중에서 완료가 먼저 나왔네 읽어볼까? the movie had just started 자 영화가 막 시작해버렸어 언제요? when I arrived 자 이거는 타임라인을 좀 그려보면 쉽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현재인데 지금 내가 도착했을 때가 여기 과거야 도착이죠 도착했는데 그 이전에 금방 시작해버렸다 요 시점을 기준으로 원래 우리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방금 뭐 했다라고 하면은 have pp 할 때 쓰잖아 완료 형태로 근데 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금방 시작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거 완료 시제를 썼고요 자 I had lost my glasses 자 잊어버렸대 그러면 나는 잊어버렸대 내 안경을 so I couldn't read anything 그래서 나는 읽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자 요것도요 자 여기는 현재입니다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이 현재는 그냥 현이라고만 쓸게 자 이게 현재인데 자 내가 못 읽었어 자 봐봐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 그게 과거야 여기가 못 읽어 읽 읽 읽 x라고 쓸게요 못 읽어 근데 왜요 그 이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 계속 영향을 미쳐서 그때까지도 계속 잃어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알겠어 과거보다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영향을 미쳐서 과거까지 계속 안경을 잃어버린 상태고 그래서 나는 읽을 수 없었다라고 이거는 결과로 해석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she had never traveled alone 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대 혼자서 그녀는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건 경험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had pp 그 다음에 요거는 빈도우사니까 괄호로 묶어주고 자 언제 전에요 went to europe 유럽에 가기 전에는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대 자 그럼 잘 잘 보세요 이것도 타임라인이 여기가 현재면 여기가 지금 유럽이야 과거가 유럽이야 유럽 갔어 그러면 그 이전부터 이 유럽에 간 시점까지 여기는 지금 현재고요 자 이때까지 이제 경험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이제 경험으로 쓰이는 헤드 pp였죠 알겠어 지금 시점이 다 과거 시점이 기준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 더 봅시다 이 집은 had been empty 비어왔었다 그쵸 비어왔는데 1년 동안 비어왔어 언제요 내가 이사 오기 전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 타임라인을 그려보세요 자 여기가 현재면 지금 내가 이사 온 시점이 여기죠 내가 이사 온 시점이 여기고 그 이전부터 그 이사 온 시점까지 요 1년 동안 집이 비어있었다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됐어? 요런 식으로 시점이 과거의 시점이 기준이다 요게 중요하죠 음 그러면 여기 플러스 자 이제 과거 완료 진행형입니다 자 일단 과거 완료를 쓰는 공식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과거 완료는 헤드 pp죠 여기다가 진행형을 합칠 거야 그럼 진행형은 b 플러스 ing죠 음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head been ing가 나오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head been ing 어 head been ing 그럼 과거 완료 진행 시점인데 그럼 이건 뭐냐 자 요거 똑같아 현재 완료 진행이랑 요거 기준 시점만 이동한다고 보면 돼 잘 봐 여기 잘 보세요 현재 완료 요 밑에 쓸게 자 여기가 현재야 어 현재 완료 진행이 뭐였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왔는데 현재에도 막 진행중인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진행중인 요 요 요 이 ing가 지금 그치 3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순간에도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음 아 나 지금 3시간째 달리고 있어 지금도 달리고 있어 그치 요런 거 말할 때 우리 현재 완료 진행을 썼는데 그 기준 시점이 과거로만 이동하면 됩니다 어떤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과거까지 계속 해왔는데 과거의 그 시점에도 진행하고 있는 어 결국은 이렇게 쭉 해왔다의 느낌과 이 과거 진행 요 느낌이 합쳐진 시제가 바로 head been ing죠 그래서 과거 이전에 시작해서 과거의 한 시점까지 진행되었던 그 순간에도 진행중이던 어 어 그런 걸 나타낼 때 우리는 head been ing를 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have been ing구요 요 왼쪽은 head been ing를 써야되겠죠 되겠어? 음 조금 아래다가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음 자 그러면 어 이 현재 완료 진행 그리고 과거 완료 진행 시제는 얘네 둘 다 어떤 지금 시점에 그리고 과거의 시점에 뭔가 진행중이던 그 사건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지문을 볼게요 나는 기다려왔었다 기다려왔던 중이었다 한 달 동안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test result came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 달 동안 계속 기다려왔고 그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었다 자 요거 이제 요 시점을 한번 그려볼게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어 여기는 현재야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온 건 지금 여기야 시험 결과 과거죠 시험 결과 자 그러면 어 요 한 달 동안 시험 보기 전까지 요렇게 한 달 동안 요 기간 동안 어 기다렸지 그치 wait 1 month 라고 쓸게요 그리고 또 요 순간에도 waiting 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 이렇게 쭉 해왔던 거랑 즉 그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는 waiting 하는 과거 진행 시제랑 합쳐진 게 바로 어 과거 완료 진행 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미래 완료 봅니다 미래 완료도 will have it 자 그럼 미래 완료가 나타나는 시점이 뭐냐 어 해부 pp 를 알고 있으면 그 기준 시점만 미래로 이동하면 됩니다 자 그럼 타임라인 또 그릴게요 미래 완료는 현재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미래가 기준이야 음 그리고 뭐 현재일 때부터 있고 아니면 그 이전의 과거일 때부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어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일어나는 경험 계속 완료 결과를 표현할 때 우리는 어 미래 완료 시제 will have pp 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지 그래서 한글을 보니까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기준 시점이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완료될 동작 혹은 그때까지 계속 지속될 상태 이때는 이제 경계 완결 중에서 완료로 쓰였다는 얘기고 이때는 어 계속으로 쓰인다는 얘기지 음 자 그래서 the soccer game will have finished will have pp 일단 외워야 돼 자 그 축구 게임은 will have finished 끝마쳐질 것이다 언제요 before 8pm 그쵸 8시 오후 8시 전까지는 끝마쳐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나타내는 건 뭐야 자 이게 딱 이렇게 있으면 미래가 지금 8시야 여기가 8시야 그 이전까지는 끝마쳐질 것이다 완료될 것이다 라는 거야 알겠죠 어 우리 현재 완료 시제의 완료의 느낌이 그런 거잖아 현재까지 이제 완료되었다 그치 여기도 8시까지는 그 이전에 완료될 거다 요런 뜻이고요 자 밑에도 by the next year 내년쯤이면 나는 will have gotten 직업을 얻는 것을 완료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현재가 기준이 아니라 미래가 기준이고 이게 내년이죠 내년 내년을 기준으로 나는 그 이전에 직업을 얻는 것을 완료할 것이다 됐어? 어 여기서 이제 지속은 안 나오고 완료만 두 개 쓰였네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지속으로 하나만 써볼게 음 하나만 써놓자 어 I will have taught English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미래시점 뭐 by next year 써볼까 똑같이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내년쯤에 똑같아요 내년쯤이면 I will have taught 아 저 기간을 빼먹었네 for 10 years 한번 해볼까요 for 10 years 음 내년쯤이면 이제 10년을 쭉 가르쳐온 셈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내년 시점을 기준으로요 그 이전부터 과거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온 셈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음 자 미래 완료 진행형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금방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 자 일단 미래 완료는 우리가 좀 전에 했잖아 will have pp 근데 여기에다가 진행형이 더 붙은 거야 b 플러스 ing가 붙은 거야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뭐가 나오는 거죠 will have been ing가 나오는 거죠 자 따라해봐 will have been ing 음 자 그럼 이게 금방 말했던 건데 어 보세요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을 나타낸다 라는 얘기죠 과거부터 이제 계속을 해와가지고 미래의 시점까지 이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인데 그게 미래의 시점으로만 같다고 보면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요렇게 어떤 미래에 뭔가 있으면 과거부터 쭉 이렇게 해왔는데 미래의 그 시점까지도 진행하고 있어 요 ing의 느낌도 살리고 이렇게 쭉 해왔던 이 계속의 느낌도 살리는 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미래 완료 진행입니다 자 그래서 어 거의 비슷한 거죠 이 선생님은 will have been teaching 가르쳐온 셈이 될 것이다 영어를 10년 동안 내년이면 그치 내년이 되면 이렇게 10년 동안 가르쳐온 셈이 될 것이다 라고 10년도 했고 그리고 그때도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ing의 느낌도 살려줘야 되죠 그렇죠 음 그래서 미래의 시점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은 미래 완료 진행으로 쓴다 자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 플러스의 개념을 보고 이제 체크업 문제만 더 풀어 볼게요 대과거라는 건 뭐냐 대과거라는 건 뭐냐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대과거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과거 완료를 쓸 때 항상 보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과거까지 있었던 일이죠 그렇게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던 일을 쓸 때는 우리가 이거를 대과거라고 쓰고요 그걸 쓸 때 우리는 또 이제 과거 완료 시제인 head pp를 사용을 합니다 음 그럼 여기 보세요 he told me 그는 말했어 나에게 뭐에 대해서 말했어 that 이하를 말했죠 that he had lost his watch the day before 그 전날에 잊어버렸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럼 이거 시점을 생각해 봐봐 자 이건 여기는 현재고요 자 여기가 말했던 시점이죠 말했던 시점이고 잃어버렸던 시점은 언제야 그 이전이죠 그 이전 자 잃어버린 시점은 1까지만 쓸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했던 시점보다 이 잃어버렸던 시점이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 그래서 요런 이전에 일어났던 예를 쓸 때 그때 우리는 head pp를 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기분이 훨씬 나아졌대 자 뭐 한 후에 내가 head taken a nap 그치 낮잠을 잔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점을 보세요 여기가 현재라면 자 지금 기분이 나아진 거야 기분 기분 오케이 라고 쓸게요 기분 오케이 근데 왜 나아졌어? 어 낮잠을 잔 건 이거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쵸 그래서 과거보다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표현할 때는 대과거 head pp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 요거 좀 이해 잘 됐어? 요거 나중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체크업 문제 봅니다 케이라는 지금 injure 하면 다치다인데 지금 다리를 다쳤어 그래서 그녀는 join the game 그래서 그녀는 couldn't join the game 게임에 참가할 수가 없었지 그러면 이 참가하기 그 이전에 다쳐서 그 다친 상태가 그 결과가 그 결과 다친 상태가 계속 됐다 라고 이제 결과를 보면 되겠죠 정답은 b죠 head injured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이게 현재라면 여기 경기 못 갔어요 근데 그 이전에 다쳤지 그래서 그게 계속 돼가지고 이때까지 영향을 미쳤죠 이런거 우리가 결과라고 하죠 그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그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걸 결과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 결과의 용법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hey 여기 ing가 나왔네 그럼 지금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싸워왔는지 요걸 이제 시점을 봐야 되겠죠 내가 도착하기 전에 before I arrived 그럼 여기도 had been ing가 돼야 되겠네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they had been arguing 하면 뭐야 그 이전부터 싸우고 있었어 한 시간 동안 그리고 내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막 싸움이 진행 중이야 그런걸 우리가 과거 완료 진행으로 표현하죠 완료 플러스 진행 I'm doing my homework 지금 숙제를 하고 있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숙제를 하고 있으니까 저녁 먹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저녁 안 먹었어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미래입니다 미래 before dinner 저녁 먹기 전까지는 나는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끝나는 거니까 will have finished 가야 되겠죠 되죠 자 10분 후에 in 10 minutes 하면 in이 후에 라고 해석이 많이 됩니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10분 후에 나는 내 차례를 위해서 3시간을 기다려온 셈이 될 것이다 자 요거죠 그쵸 will have been ing 하면은 요거는 미래 완료 진행 시대죠 미래 완료 플러스 쭉 해온 거 플러스 미래에도 진행 중일 사건 10분만 더 기다리면 나는 지금 3시간째 기다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림을 잠깐 그릴게요 요거는 자 이게 현재 여기가 이제 10분 뒤야 10분 10분 뒤 미래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3시간째를 기다리고 그때 그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는 셈이 된다 라는 요렇게 3시간 플러스 쭉 해온 거 플러스 ing가 함께 있는 미래 완료 진행 시제라고 보면 되겠죠 아 미래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진행이 맞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또 한번 살펴봤고 이제 이거 천천히 프랙티스 문제를 풀어보면서 요거 천천히 풀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헷갈리면 선생님처럼 타임라인을 그려봐 과거고 아 이거는 그 이전에 일어났구나 아 요렇게 해서 타임라인을 그려보면서 풀면 잘 풀립니다 자 오케이 스텝 1,2,3,4 잘 풀고 오답 정리 깔끔하게 하고 자 오케이 수고 많았어요